한국 유의식 축구대표팀 수비수 김지수가 프리미어리그 브랜드푸드FC에 입단했습니다. 김지수는 계약기간 4년에 옵션 1년이 포함한 조건으로 이적했으며 이번주 프리시즌 시작하는 B팀에 합류할 예정인데요. 이로써 그는 역대 15번째 한국인 프리미어리거로 이름을 올리게 됐으며 10대 한국인이 잉글랜드 무대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지수는 키 192cm, 몸무게 84kg으로 건장한 체격이 강점인데요. 앞으로 그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